준산동 동화 선생님입니다. 수학 개념 공부하고 3개 정도 밑줄을 쳐서 설명하는데 자 이거요 자 여기에서 이런 식이 ㄴ이 있는데 m은 0이 아닐 때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l 다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 이 말 자체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ㄱ을 양별을 m 으로 나눈 후 k 값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식이 있고 k 값이 있고 이렇게 더하기 여기 더하기죠? k 곱하고 이렇게 식이 있죠. 는 0이 되면 실제적으로 a 플러스 b 가 0이 되려면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되죠?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입니다. 오 천재적이다. 맞아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k랑 상관없이 k랑 상관없이 0이라 그러면 k랑 상관없이 하면 지금 가정한게 안 되죠? 이해 됐나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k 값은 실체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n분의 n이잖아요. 그쵸? 그럼 n분의 m은 당연히 m은 0이면 안되죠. 나눠줘야 되니까. 이건 됐죠? k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k 값과 상관없이 그러려면 이게 0이어야 되죠? 맞아요? 이게 0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ㄴ의 두 직선은 이 ㄴ의 ax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여기 a에 있는 직선과 여기 있는 b의 직선 두 직선. l과 m은. 이거 두 개가 l과 m으로 나왔겠죠? 그쵸?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l'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쵸? 그러면 두 직선은 l과 l'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근데 여기에서 보면 l과 m은 어디 나왔어요? 이 그림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자 하나는 l 나오고 여기는 뭐라고요? l'이 나왔죠? 그러면 두 개가 여기 두 개의 직선이 나왔는데 그럼 하나하고 하나가 나오죠? 그러면 이 교점은 구해줄 수 있는거죠? 교점은 지나줄 수 있는데 이 교점을 지나는 어떤 특정 직선이 있다는 게 기억이죠? 그러면 이렇게 두었을 때 m과 n이 나온 걸 하나로 이렇게 m분의 n으로 나눠서 이걸 k로 만들어 준거죠? 왜요? 여기가 m이 있고 여기가 n이 있었죠? 여기 m이 있고 여기 n이 있었는데 그러면 m, n으로 두 개의 변수가 있으면 방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양변을 m으로 나눠주면 이것도 1이 되고 여기가 m분의 n이 돼서 이렇게 k가 되고 이거는 0이 되니까 상수로 하나로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상수와 상관없이 그럼 어떻게 보면 m 대 n과 상관없이 이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 대 n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이 식도 0이 되고 이 식도 0이 되니까 1차 식이 두 개가 나온거죠? 됐어요? 그러면 교점은 존재를 했죠? 평행하지 않으면 평행하지 않으면 교점이 생기겠죠? 근데 이 두 점이 평행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점이 없죠? 그쵸? 이 두 개가 일치 않아? 무수하게 많죠? 근데 여기에서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왔으니까 맞아요?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m 곰팡이 0, n 곰팡이 0에도 0이 돼요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면 m이 있든 n이 있든 상관없는데 실제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a 여기에다가 kb 이렇게 만드는 건 그 뿐이죠? 왜? 그 전에 요구 배울 때 언젠가 이게 배운 게 나온 거니까 이게 그러면 자 여기에서 두 직선 l, m의 위에 있는 자 이미의 두 상수 m, n, n 하고 m, n, n 하고 m 플러스, n, n 하고 여기까지에 대해서 교점이 지나가고 m은 0이 아니니까 m, n에서 직선의 l, n을 나타납니다 교점의 직선을 제외한 직선을 제외한 직선을 나타내준다는 거죠? 제외한 직선이 뭐예요? 배는 이것만 아니고 배는 요 점을 하는데 요 두 개 외에 지나가는 것들을 얘기해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교점을 했는데 교점을 했는데 요 직선이 됩니다 그럼 이상하잖아 교점이 아니잖아 그러면 요것까지 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m이 0이 아닐 때 k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됐죠? 그럼 항등식을 만든 거죠? ㄴ의 두 직선은 l과 l'의 교점을 지나면 되죠? 네 직선 중 l'는 표현할 수 없죠? l도 표현할 수 없죠? 그럼 됐어요? 네 그럼 요거 다 프로브해요? 다음건 자취를 언제 했었는지 아 자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일정점이 있다고 쳐 보다 그럼 여기에 x, y라고 쳐 봐요 근데 이 x, y를 x, y의 관계를 x를 제곱하고 y를 제곱하면 r 제곱이 된다고 쳐 봐요 그러면 이 원점부터 요거를 r이라고 쳐 봐요 그럼 x, y가 몇 개나 될까요? 이렇게 원으로 여러 개가 돼요 왜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넣든지 1 0을 넣든지 마이너스 1 0을 넣든지 이걸 넣든지 이걸 넣든지 이걸 넣든지 값이 똑같아지죠? 똑같이 이렇게 x 제곱, y 제곱은 r 제곱이 되면 이렇게 해서 x 제곱, y 제곱에서 r 제곱이 되면 여기가 뭐예요? x가 되죠 여기가 뭐예요? y가 되죠 여기가 r 제곱이면 결국은 피타고라스 정리 써놓은 거네요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x와 y의 자치의 식을 써라 그러면 자치가 뭐냐? 흔적이다 흔적은 뭐냐? 그거의 움직임이다 그죠? x점과 y점 x, y라는 p점의 자치의 흔적을 써라 그럼 이렇게 원의 방정식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식이 있었을 때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 p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x, y에 이 점이 움직이는 조건을 써줘요, 숫자로 이 점이 움직이는 조건을 써줘요, 숫자로 이 점이 움직이는 조건을 써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루에 두 개씩 빵을 먹으면 10일 지나면 몇 개 먹어요? y는 2, x점 그러면 2, x, y의 자치를 만들면 1차 함수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요? 그런 것처럼 일정한 조건은 식이에요 식 식으로 점 전체가 저 점 전체로 점이 모여서 뭐라고요? 식을 만드잖아요 그럼 선을 만들든지 선이든지 면이든지 면이든지 도형이죠 그러면 그걸 점의 자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식점을 x, y도 놓고 조건에 따라서 실을 놔라 그러면 f, x와 y의 관계식이라는 거죠 보통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fx는 그냥 y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x, fx잖아요 x에 따라서 y의 결과가 나타나라 그죠? 근데 이건 보세요 조건에 따라서 r제곱이 x와 y를 해라 그러면 이거는 x를 넣는다고 y값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f에다가 식에다가 뭐라고요? x나 y를 둘 다 집어넣어야죠 맞아요? 근데 이게 식이 되려면 이걸 넘어가면 r제곱은 0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이걸 방정식으로 넣은 0 하면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점피점을 놓고 이렇게 f, x, y 이렇게 같이 쓴 거 이해가 알겠죠? 네 그래서 제한이 있는 경우 x, y 범위를 밝히고 범위를 밝히는 어떤 걸 조건을 밝히는 뭘 밝히는 하든 뭐가 나왔어요? 황정식이 남았다고 됐어요? 네 다음 많이 물어봐요 점의 자체가 뭐냐고 또 예 어 깊이 생각하려고 빨리 넘어가면서 음 이 말투 이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 하나 a, k, b 0이면 똑같은 로고가 예 그러면 요 두 개의 조점을 지낸다 왜 그러냐면 a라는 게 있고 kb라는 게 있으면 이게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xy가 있고 여기가 xy가 있어요 근데 는 0일 때 이 xy와 같은 xy죠 그러면 이거 하나씩 a라는 식하고 0이 나오고 b라는 게 하고 0이 나오죠 그럼 이게 연립방정식과 같이 나오죠 연립방정식은 교체는 뭐예요? 연립된 두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어떤 이것도 연립방정식이에요 이게 0은 뭐예요? y축이니까 x축을 말하는 거잖아요 x축하고 이거랑 a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교점을 말하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뭐라고요? b하고 이거는 a가 나타나는 거죠 그쵸? b와 이거 0의 교점을 나타내 주는 거죠 x축과 이해되세요? 요 위에 것은 이거고 요 밑에 것은 이겁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연립방정식은 0은 0이니까 a와 b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a와 b만 a들이고 b들이고 교점 하나밖에 안 넘는 거잖아요 이거는 0은 0하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a와 b가 되는 거를 그렸더니 이 한장에서 만난다 그럼 이건 x, y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다 한장 그러니까 이 a식과 b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각계다 쓰니까 a는 0 b는 0이니까 이렇게 되면 a는 0 b는 0이 되고 a는 b가 되잖아요 a가 b가 될 때 a와 b가 합쳤을 때 x, y의 점을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네 또 확장돼서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렇게 방정식을 쓰면 애들이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아닌 줄 아는데 맞다는 거죠 축하고 이 식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요 2차 방정식은 축과 이거의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세요 여기는 ax제곱 방정식이 있고 여기는 뭐 cx 플러스 d 해갖고 이차 1차 방정식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두 각 교점 구하는 거죠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돼요 이거는 0이고 이거는 0이니까 이걸 넘겨가지고 그죠 a는 b 이렇게 넣고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ax제곱 하고 여기다가 bx 있으면 b하고 b 플러스 cx 해서 이차 이 방수를 또 만들죠 네 이렇게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여기 x점이 나오죠 됐어요 이거나 이렇게 돼서 식을 다 이렇게 해서 근의 공식으로 넣는 이거를 만드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해 되세요 그럼 다 설명 다 됐어요 끝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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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